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K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플러스 0.25% 상승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19% 하락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자면 계속 연일 외국계 매수세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1768억 매수 기간은 마이너스 2278억 매도 였구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플러스 461억 매수 기간도 460억 매수해 줬으나 오늘 코스닥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 플러스 1614개 약 매수한 그런 하루 였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코스닥에서 양대 메이저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는 데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모습. 자 분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분봉 전에 1번 문제 한번 보죠. 자 121선 돌파 시도 나왔으나 약간 밀리는 모습. 그러나 지금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있고 저항 받을 만한 자리에서 심하게 밀리지 않고 가볍게 저항받고 있는 모습. 상승 시도 나왔으나 다시 좀 밀리면서 전일 고점 부위 정도에서 멈춰준 모습입니다. 30분봉으로 보시자면 자 이제 정배율로 완전 돌려냈죠. 자 보십시오. 박수권 하락 추세에서 박수권 이루다가 상승 추세를 돌려내고 이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낸 그런 모습입니다. 분봉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2473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강한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121선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간다면 이제 박수권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거래량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상승. 지속 상승하다. 지금 이틀째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질리면서. 자 그래서 빨리 이제 지지권인 874 라인 정도를 지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강한 반등세 나와줘야만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나갈 수 있다. 이제 상승 추세 초입이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추이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도 프로그램 1550억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매매 추이를 보시면 오늘도 지속적으로 상승. 프로그램 매수 쇼세로 오늘 마감한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양호하게 끝난 것 같구요. 세부내역 한번 보시자면 오늘 당일추위 보시자면 코스피 시장. 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전일은 기관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 기관 매도를 하니 강한 상승세 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양대 매이저들 다 매수해 줬구요. 자 선물은 외국계 환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닥터케이가 매일 체크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재 자 기관 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면 좋은데 외국인 매수세만 잡히고 있으니 강한 상승 보다는 가다가 조금 눌리는 쉬어가는 모습. 자 코스닥은 쌍거리 매수세. 그 다음에 선물도 어 환매수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환매수 들어오고 있구요. 거기다가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 시장 양호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시장 보시면 자 미니다우 선물 보시게 되면 여기 이 60일의 저항권에다가 볼린즈밴드 상단이니 확 치고 가기 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자 그러나 강보합근이구요. 나스닥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린즈밴드 상단 자 나스닥선물은 모든 입행선 다 돌파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쭉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늘리목 줄 수는 있으나 아 현재 미국시장도 나쁘지 않다. 해외선물시장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장중상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니케이 플러스 0.15% 상승 자 고점 돌파시도 나오고 있죠 같이. 자 상해도 플러스입니다. 0.72% 상승 자 전일 다우존스는 60일에 정알받으면서 약간 약세 0.16% 마이너스 자 나스닥은 플러스 0.19% 자 이 추세 저항을 다 돌파해 냈기 때문에 자 약한 조정 받고 재반등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일도 플러스 0.04% 현재 여기 정권에서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개별 정보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과 이어서 IT 지금 주도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셀트리온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오중간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폭 밀렸어요. 마이너스 6.33% 자 그리고 최근에 남북 경협 소식에 기대감에 현대건설 날아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좋구요. 자 철강주 괜찮습니다. 자 석유화학 약간 쉬어가는 모습 은행 약간 쉬어가는 모습 자 정권주 키움정권 아 신고가 나왔겠는데요. 예 신고가 나왔죠. 자 삼성정권 보다는 키움정권 접근하겠다 했는데 키움정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수주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오늘 그리고 제약주 아 오늘 하락폭 좀 큽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삼성전자 260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으로 어 턴하는 하나의 어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 돌파했으니 이제 밀리더라도 260만원이 어떤 상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자 저항권력이었는데 보시죠. 그죠. 지지하던 것이 깨지니까 올라가도 저항 올라가도 저항 받았는데 자 강한 상승 나왔어도 그대로 다이렉트를 밀렸었는데 여기가 상당한 저항대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강하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갭 상승으로. 그래서 아 눌림목 살짝 주고 재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구요. 아직까지 직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외국계 기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릅니다. 보시면 이전에는 외국계 치속적인 매도였거든요. 그죠. 그죠. 보이시죠. 근데 지금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상승쪽에 더 무게를 제가 가지는 이유도 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 자 상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매수해서 여기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갭 상승 시에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밀릴 때 재매수 가능하다 했고 그렇게 실천했다면 자 상당 폭 수익이 있겠죠. 자 오늘도 보시면 외국계 대량 매수입니다. 자 기간 쓸어 담고 있구요. 자 외국계 중간에 좀 주춤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기간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9만원까지도 8만 8천에서 9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물론 자 단기 상승폭 크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다가 돌파 시도는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이렇게 돌려낸 종목들은 이렇게 돌파고 나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적어도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은 유지하다가 밑으로 깨지도 깨지지 한번에 급락 팍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8만 5천원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다. 그리고 9만원 넘어가면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밀릴 때 밀릴 때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8만 5천원 권역 오면 다시 또 재매수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최근 재상승하는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 코스피의 주도주는 IT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 그리고 건설주입니다. 현재 자 LG전자도 조금 힘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박스권 하단 여기만 잘 지지해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카카오 여기 깨지는 순간 별로 힘없다 재미없다 했는데 여전히 쭉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기간 외국인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어중간한 위치다 그랬습니다. 25만원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만원을 지킬지 이 부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지키는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하락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22만 5천원까지도 밀려 보이는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쟤 섰거든요. 그러면서 6% 마이너스입니다. 뉴스를 잠깐 봤었는데 바이오 제약주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자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30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만원에서 39만원 대충 계산해도 290% 올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조정 받을 폭 아직 많이 남아있다. 여기 25만원대 못 지키면 22만 2천원대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대량 매도 나왔습니다. 현대차 자 여기 횡복권력인데 반등 이후에 가볍게 늘려주는 모습 자 재상승해서 62만원에서 60 아 62만원이 아니라 16만 2천원에서 16만 7천원 라인까지도 반등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 외국계 요새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도 매수 잡혔네요. 자 현대모비스는 좀 힘없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기아차 여전히 안 좋구요. 자 현대중공업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자 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자 지금 모집 중이다 계열사에서도 같이 진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자 현대모비스는 오늘 뭐 1.24%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강한 반등 시도로 한 95,000원대까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약하게 밀리고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 추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오늘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 현대건설 아휴 끝내줍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요 지점에서 이제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면서 현대건설 여기 며칠 동안 추가종목에다 넣어놨다가 자 여기 옮겨놨었죠. 하루 밀리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이틀 동안 근 20% 이상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상승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자 이평선들을 거의 돌려내기 직전이거든요. 그럼 관심있게 보다가 여기서는 접근 못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를 돌파해내는 장대양봉에서는 따라갈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끼어맞추기 하는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평선 다 깔아놓고 정배열 초입이고 다 깔아놓고 장대양봉 시연되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에요. 자 자 그리고 정고점대에서 지속 장대 그래도 지속 상승 양봉 장대양봉이었으니까 홀딩 그 이후에 갭 상승에 또 뭐 날랐으니까요. 자 이것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남부경협 기대주 현대건설 급등하고 있는 모습 하하 GS건설은 정고점 라인도 뛰어버렸네요. 건설주가 괜찮습니다. 그죠? 닥터케인은 여기 부위에서 건설주 이제 턴아라운드 하는 것 같다. 관심 가져보자 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매서 여기서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GS건설도 좀 매매를 했었고요. 여기를 깨지는 순간 아 조금 주가가 이제 조금 흔들림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갭 상승으로 날라버렸어요. 자 이것은 따라갈 수 없었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그러나 현대건설은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부위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연일 강세 나오고 있네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면 철강주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건설과 철강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밀리고 34만원대가 여기 정고점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고점 라인입니다. 자 박스권 여기도 보시면 지지저항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엄청 형성하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안 깨고 가는 것이 가장 좋았고 그러나 깨도 박스권 하다는 아 지지하는 모습 그 그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을 더 강하게 돌파해 버렸으니 이제 눌림목 줄 때 34만원인 것만 깨지 않는다면 자 이제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는 아 그런 모습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에 최근에 매수세 외국계도 매수세가 좀 두르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 아 지수가 하락형이었는데 단번에 그냥 강한 완등세로 아 돌파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거래에 자 여기 저항해서 이제 멈추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짝 밀려주고 힘을 좀 비추게 두고 다시 뚫어 버리면 아 현대제철도 이제 모양이 괜찮아진다 자 이 모습이 자 보시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런 모습 정도가 현대미포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현대미포는 이렇게 지속 상승을 했습니다만 요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쵸 약간 비슷하죠 요 부위가 약간 비슷합니다 쭉 빠졌다 그래서 현대미포도 조선주도 한번 매기가 순환매 매기가 한번 돌면 강한 상승 한 이틀 정도만 딱 들어와도 대번 아 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현대미포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또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구요 끝난 것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아직까지 간드랑간드랑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여기 지지권들이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도 한번 강하게 놓으면 아 또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완전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빠르게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 아 현재 여기를 지지하면서 반드시도 나와야 되는데 밀려버렸으니까 별로구요 자 적당하게 밀려 수령 과정 좀 거치다가 횡보 과정을 좀 거치다가 이제 정배를 돌아서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타이밍 잡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한지지도 반드시도 나오고 있구요 자 기업은행 마찬가지고 자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뭐 접근해도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뭐 은행 관련 주는 크게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자 삼성정권 접근할 필요 없어 보이고 키움정권 정거점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어 코스피 시장 다시 반등 조집 나오니까 아 정권주 중에서 키움정권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개념에서 만약에 11만대 정도까지 어 가볍게 밀린다면 어 시장상황 괜찮다면 어 우리나라 만약에 4월 27일날 어 종전 어 발표 같은게 난다면 어 코스피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권주 좀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국권융지주 아 급 어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잘 받고 있고 자 재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모습인데 자 기간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계 어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으나 기간 외국인 쌍거리 좀 들어와 줘야만 강한 상승세로 정거점 라인인 9만연대 정도 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신주 계속 안좋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통신주는 계속 안좋아요 LG생활건강 고점권에서 박스권 형성 자 뭐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이런 것은 추세 돌려내고 이렇게 돌파하는 116만연대에서 접근해도 접근했었어야지 지금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게 또 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만약에 관심 가지고 어 접근하고 싶으시면 한 120만연대 정도로 눌림목 주면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올 때 양봉 설 때 같이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기관이 좀 받아주면 외국인 좀 던지고 외국인 사면 기관이 좀 던지고 뭐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만 기관 외국인에게 완전 소외된 종목은 아니다 아무리 퍼스픽도 LG생활건강과 비슷한 모습이죠 고점대에서 계속 병부하고 있으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뭐 돌파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만원 초반대 31만원대 정도로 밀려준다면 포트폴리오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신세계 고점부에서 강하게 밀리고 있네요 신세계는 35만원대 정도 밀려준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외국계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25만5천원에서 26만4천원대는 지켜내야 되는군요 여기를 지켜내야 되는데 강하게 밀려 버린다면 물론 한번에 뭐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왔다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는 계속 꾸준하게 잡히고 있네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주도주가 좀 바뀌는 그런 이제 조짐이죠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IT가 다시 재상승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자 신세계 쫙 지속상승 그리고 이마트 이런 부분들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호텔실라 자 이제 IT가 돌아서니 강하게 갔던 종목들 조금 주춤하면서 바톤터치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을 잘 보시고 주도주가 어디 권역인지 어느 섹터가 주도주인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실라도 고점부위에서 좀 행보하고 있는 모습 자 오뚜기는 단기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뭐 매수주 중에서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관심 가지자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겁나게 좀 나왔네요 그쵸? 자 여기 11만6천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반등시도 나올 때 접근 가능해 보이긴하나 이렇게 큰 운봉이 떨어졌다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삼성무선도 박스권 하단에서 행보 중인데 박스권 상단간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 자 약 제약주 크게 이제 그 테마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강한 상승세 나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네요 그죠? 삼성바이올로직스도 신고가 이후에 아 강하게 밀리는 모습 자 45만원대 까지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이렇게 확 45만원대 까지 밀리면 한 번에 죽진 않을 거거든요 다시 반등시도 나올 때 50만원 근처까지 그러면 한 10% 가까이 어 수익을 바라보고 단기 트레이딩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 나가고 있을 때는 접근 금지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바이오 제약주 옥석 가리기 아 중이다 뭐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바이오주 이제 테마는 조금 이제 물러갔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그 바턴을 남북경협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턴을 좀 이어받는 모습이죠 건설주 자 종건당도 모양 안 좋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밀리고 있고 네이버 계속 안 좋고요 자 엔시피 소프트도 별로입니다 자 농심 자 농심 여기 인근에서 어 중장기 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 내가 만드는 어 정립식 펀드식으로 살 수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아 아 그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월봉의 저점 부위기 때문에 접근 그렇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여기 여기 저점 부위기 때문에 중장기 가능하다고 여기 중장기 투자 종목이라 해놨죠 자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삼성화제도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했던 박스건 아 하단 부위기 때문에 보십시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박스건 형성하다가 한 단계 레벨업 해서 박스건 이렇게 형성하고 박스건 하단 오면 올라가고 박스건 하단 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도 다시 박스건 상단 가면 밀리고 박스건 이루다가 모멘텀 생기면 한 단계 레벨업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박스건 하단이니까 중장기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자 대략 코스피 시총 상위종목 한번 체크해 봤구요 자 오늘은 코스닥 관심종목으로 뽑아놨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여전히 상승추세 유지중이죠 자 닥트케인은 빼거나 달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가 대박 무너진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인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데 그죠 왜냐면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리목 주고 재상승하는 이런 부위에서 닥트케인은 항상 종목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 TO도 아직까지 추세 괜찮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는 상승추세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자 이것이 강하게 깨져버리면 11만원대까지도 미릴 수 있다 자 컴투스도 고점 치고 난 이후에 지금 등락 폭이 좀 있구요 자 메디톡스도 쭉 지속 상승하던 오늘 대박 깨졌네요 7% 자 이제 오늘 만약에 지속적으로 들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카카오 엠 자 이것은 추세가 별로네요 이것이 다른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사명이 바뀌었나요 아미코젠 이것도 제가 언급을 안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여러분들하고 안해서 그렇지 얼마나 잘 갔습니까 그렇죠 추세가 밑으로 팍 꺼내진게 없습니다 카페24 끝내주게 가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 주간 코스닥 업종 대표주 분석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런 종목들 추가합니다 하고 해놨으니까 제가 급조했는지 안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 프로 또 뭐 그만 그만 모드 투어는 이제 추세가 좀 깨지네요 그죠 자 이런 부위에서 다 매도 시그널인 겁니다 고점 부위에서 장 상승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시초가라는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이만큼 밀려버리면 이거 무조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쵸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면 아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는 거에 반박하실 분 없을 겁니다 매도 시그널인데 아 매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밀리죠 이렇게 자 자 추세가 크게 훼손된게 없어요 이제 훼손되려는 종목도 좀 있어서 그렇지 그쵸 자 이제 그러니까 좀 깨지려는 것들이 있었지 이렇게 뽑아 놓고 난 다음에 쭉 그래도 수익이 충분히 났었습니다 자 미래컴퍼니도 그렇구요 자 웹젠도 여기 인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요 웹젠은 뭐 크게 뭐 많이 올라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 밑으로 오니까 자꾸 이제 추세가 좀 별로잖아요 그쵸 그쵸 포스코 캠텍은 이제 추세 완전 깨지는 모습이구요 요렇게 올라가도 밀릴 겁니다 이제 여기 인근에서 이제 추세가 강하게 깨졌으니까 상승 추세 이제 끝났다 이렇게 횡복군을 접어들 거다 횡복군을 하락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라젠도 아 여기서 겁나기 이후에 옆으로 지지부지난 모습 이게 밑으로 툭 깨지면 이제 밑으로 팔만대 까지도 열리는 겁니다 바텍 어이구 이거는 뭐 강하게 날랐네요 케오젯 자 요새 뭐 코스닥이 좀 좋다가 매출이 흔들리니까 이것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 대화제약도 뭐 큰 수익이 있었었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세 좋은 종목들 우상량하는 종목들 관심 가지면서 닥터케이가 이렇게 좀 뽑아놓고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좀 더 분석해 보시고 자 분석하실 때 기간외국인의 수급상태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우상량인지 여부 그리고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목표치가 많이 남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우리나라 시장상태 아 이제 상승 가능한 위치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서일 위치인지 판단해 보시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기간외국인이 어떻게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해외시장 미국시장과 유럽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은 어떤지 판단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기준이 확실하게 설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시도 나오고 있으면서 거래 터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외국계 매수는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더 강한 매수세 기간외국인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27일이면 남북 회담 나올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종전 협정이라도 맺어진다면 우리나라 랠리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이제 서서히 자금 투입 조금씩 해나가는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